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고재관님께서 남겨주신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을 살펴볼게요. 원티드랩 매수하신 가격은 16,200원이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딱 지제 매수가 왔거든요. 두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 근처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겨우겨우 이제 손실은 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지금부터가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더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지금 빨리 빠져나올까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직업 매칭하는 구인자들, 구직자들 이런 이제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과 서로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늘었다는 부분이죠.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49% 늘었네요. 그리고 매출도 70%가 늘었으니까 작년에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다음 주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IR이 언제 되냐면은 15일, 16일 날이거든요. 실적은 14일 날 발표가 되네요. 그렇게 이제 공시가 나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 AI 자 붙으면은 다 날아가죠. 맞아요. 그런데 원티드랩은 시장이 왜 가만히 놔뒀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요즘에 뭐 AI 자만 붙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AI 자만 붙으면은 다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시장 쪽에 시장에서 보기에 실적이 오히려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날아가냐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있죠. 적자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적자인 기업들은 어차피 실적을 안 본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티드랩은 뭐냐면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온 종목이라서 제약바이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약 쪽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멀티풀이 낮고요. 오히려. 몇 년째 적자인 종목들은 한 번씩 날아가면은 막 두 배, 세 배씩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마주들의 특성이에요. 약간 투기성이라는 게 그쪽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원티드랩은 이번에 AI에 편승하는 후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 테마에 편승하는 후발 투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기회 타이밍도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실적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또 주가도 돌리는 폼을 봐가지고는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일 날 실적 발표니까 그리고 15일, 16일 날 IR이 있죠. 보면 15, 16일 날 I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5, 16일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IR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2만 원 밑에서는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19,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남은 매도할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실적 발표 그리고 IR까지 16일 날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자. 그리고 혹시 실적 발표 때 또 노이즈가 생기면서 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손절선도 정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손절선은 11선입니다. 지금 계속 11선을 뒷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1선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11선은 15,300원 정도 되는데 내리면 또 올라가거든요.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깨지면은 종가상으로 그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9,5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랩입니다. 지금 당장 대응보다 중요하게 또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기간을 두시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손절 라인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1선이 기준이에요. 15,300원 고 인근에서는 매도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목표가도 2만원 근처입니다. 19,500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cendo 멈추 chwil은 좀 쉬어요.